흥구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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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호망도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흥구화재 장점에 대해서 자 9월도 또 좋다고 최저 보험료 만원 3x5 플레이 연장이에요 이게 뭐죠? 305 삼경인의 2번 수술 추가 재검사 아니 재진단 근데 5년은 6대 질환 중간에 0은 2번 수술 안 본다는 거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과 두 가지가 있죠 보험료는 305 그 다음에 보험료는 355 고지상은 305 그러니까 2번 수술 안 본다는 거 9월에 핵심 네 전상품 최저 만원이에요 그전 15,2만원였다가 사방 연계도 없구요 3x5 플랜으로 조금 더 연장합니다 네 그리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네 소외감 그리고 2,327도 20만원에서 타산은 5만원인데 2,327 20만원 어 높긴 높네요 그죠? 신 재진단 최대 5천 2억 5천까지 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상품 선택 로드맵이죠 로드맵 그래서 보험료 할인도 있고 무활증 네 초경활증 경활증 네 중활증 네 고활증 여러개가 있습니다 자 9월에 종료가 될 3N5에요 이건 0이죠 고지는 305 그래서 2번 수술 안 보는데 보험료는 355 정말 저렴하게 전혀 안 물어봅니다 75세까지 기억도 안 나는 고지사 걱정하지 말고 암진단 암진단 이대진단 항암방사선 신통합 오울리스크 질병수수비 이대질병 수수비 다민치 로봇 카티까지 다 넣어도 양성내종량 수수비 질병수수비 1인실 암주의치료비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305 고지는 305 보험료는 355 그래서 고지도 초간편인데 2담보가 2담보까지 네 암진단비 한도가 솔직히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수수비는 웬만큼 다 들어가구요 항암방사선 표적 카티 면역 항암세계조절 양성자 신재진단 여러가지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봐보세요 보험료도 이 정도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신재진단 전상품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건강체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신재진단 압도적 승리입니다 그래서 신암받고 실효전에 청구가 가능하구요 신재진단 그리고 만기까지 최대 5회까지 네 그리고 신재진단 보장이 1회당 최대 5천만원 갑상수환도 2억 5천이죠 갑기경제 네 그래서 요런식으로 암주후출비는 5년 똑같지만 암주후출비 보장 최대 400만원 갑상수환도 기타피부만 전의암 갑상수환도 2천까지 요런게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봐보세요 거의 만원대에요 네 이제 홍국도 간병 담보가 강자에요 왜 간병이 사용당 1위부터 150일 150일이 이상 간호간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죠 7만원 간병인도 역시 200만원 이상 캐시 페이백 유안병원 유안병원 제외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상형과 질병 유안병원 유안병원 역시 5만원 유안병원 제외는 1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그래서 간호사만 있는데 있잖아요 네 간호사만 있는데 그래서 7만원 요렇게 해서 하루에 입원비로써 거의 4 5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간병 페이백도 놓치면 안돼요 200만원 이상부터 유안병원까지 유안병원 간병이 사용시 쓴 어 쓴 돈으로 어 쓰신 돈으로 절반을 돌려받는 페이백 담보죠 50%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백도 되기 때문에 유안병원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건강할수록 할인받는 오텐템이죠 오텐템 건강할수록 할인받는 그래서 KB에서 처음에 출시가 되었는데 6년부터 10년까지 건강고지형으로 그래서 계약 후 매년 무사고 온시에 할인을 받을 수가 있구요 업계 최고 인수기준으로 업계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좋다는거 변경전에는 5년내 병력고지 해야되고 부담보 인수가 불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고 5년내 병력고지 부담보 인수 무사고 전환 불가해요 지금은 가능하고 6년부터 10년까지 병력 입원수도 있으면 불가였어요 지금은 예외질환으로 가입이 된다는거 근데 이거는 훈구만 되는게 아니고 웬만한 DB나 KB나 거의 인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좋네요 훈구과제 오텐트의 수두비는 업계 최강이에요 질병수두비 질병종수두비 그룹별 네 또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질병수두비는 100만원인데 상급종합은 100만원 종합병원은 250 250이죠 250인데 왜 450지 250만원 그래서 상급병원의 수술시에는 네 이거 다 나오기 때문에 200 250만원 받을 수가 있다 250만원 네 1인실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딱 3개월만 파급적으로 인수가 완화됩니다 무활증 질병 인수 파격 완화에요 그래서 무활증과 무서류 무방진으로 그래서 질염 자궁근종 선대결절 고안념 인공수정 불임 현증도 표준용으로 인수가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자궁내망증도 그렇고 보험료가 저렴한게 가장 좋다 자궁근종 난종 난소 이런것도 현재 인수가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 전상품 예외질환이죠 예외질환은 3,500개가 있다 그래서 훈구과제도 역시 압승이고 타산인 패배 갑상소 한식증도 훈구는 있지만 타산은 없다 급성 만성 전립선 네 이런 부분들도 일단 훈구과제가 있구요 타산은 없다는거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방에 열린 상처에요 즉시 인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즉시 인수가 어 됐는데 타산은 그전에는 7일 경과 2번 네 그리고 지금 10일 이내 수술 이런 부들만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통암 삼총사로 완벽하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통암 예 그전부터 모두의 암 모두 암으로 많이 판매했죠 신통암 그 다음에 뭐 1그룹 1그룹에서 이렇게 다 나눠지죠 한번만 받고 없어지고 나머지 다른 진단 걸리면 또 받고 여기서 최대 8그룹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거 자 48대 전함 양성 종량 1사종 수두비 명칭이 변경됐구요 양성 신세물도 디코드에요 올 탑재가 되었고 최대 30만원 양성 종량 1종 요렇게 있고 최대 50만원 최대 300까지 요렇게 최대 500까지 4종 뭐 D15 D20 32 33 요렇게 해서 좀 나눠졌다 남성은 900만원 여성은 1000원만 아 죄송합니다 남성은 900원 여성은 1000원만 추가하면 2,3보가 들어간다 훈과제 면책 감액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뭐 그냥 없어요 면책 감액 기간 보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도움 Pav unsere 20 21